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5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비보존 헬스케어는 오늘 1.57%의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좋겠구요. 비보존 헬스케어의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이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비마약성 진통제를 연구개발하는 신약개발회사 비보존이 있고 이 비보존 밑에 바로 비보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 바로 비보존 헬스케어 밑에 들어가게 되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이거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비보존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그 중간에서 생산된 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비보존 헬스케어다 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개발부터 유통 판매 생산까지 하나의 종합 제약사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또 비보존의 대주주가 또 텔콘이죠. 텔콘이 대주주로 있고 텔콘과 또 KPM테크가 텔콘도 또 KPM테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텔콘과 KPM테크가 공동투자한 회사가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휴머니젠은 현재 코로나19 임상 3상에서 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죠. 코로나19 치료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이슈가 나온다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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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또 수혜가 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텔콘하고의 움직임도 함께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같이 곁들여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보존 헬스케어가 얼마 전에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식약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가 12월 7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게 통과되는 데는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초 정도, 초 내지 1월 중순에는 아무래도 식약처에 임상 승인 신청했던 부분들이 통과가 됐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정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 통과가 된다면은 주가가 뭐 한 1, 20%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비보존 헬스케어가 이때 당시에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인수한다 그래서 1,500원짜리가 3,000원대까지 2배 이상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밑으로는 한 1,800원, 1,900원대에서 바닥을 좀 찍어주고 있고 위로는 한 2,650원에서 좀 저항을 두고 있는 하나의 큰 박스권 속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2배 정도 주가 올린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쉬어가는 가운데 이제 또 뭐 활발한 또 매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쉬어갈 때는 거래량 안 나오다가 또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또 쉬어갈 때 안 나오다가 또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 큰 박스권이기는 한데 큰 박스권이기는 한데 나름 이 안에서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점이 나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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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오늘 다소 좀 1%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은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좀 돌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의 흐름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저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이제 뭐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죽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좋은 흐름들을 살려가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든 반등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 힘이 모아지는 차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설령 이걸 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뭐 회사가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렇게 좀 깨고 내려가면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또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주가는 한번 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통과되면은. 근데 이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주가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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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저런 이슈가 나오면 더 높은 곳을 지향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이걸 깨고 내려간다. 이슈는 있는데 주가 가격이 훼손돼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슈가 있으니까 버리지는 못하겠고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신규로 보셨던 분들은 어휴 이슈는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땡큐한 자리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온다면은 오히려 이런 이슈를 보고 싸게 잡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고 저는 반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추세를 계속해서 살리고 살리고 여기서 이제 좀 들어줘서 가는 흐름들이 나오기를 아마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유자분들이 계속해서 이 흐름을 좀 타고 가는 영역인 거지 뭔가 이제 신규로 함부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절가 짧게 잡고 하는 뭐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뭔가 이 국면에서 왕창 잡아놓고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보존 헬스케어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이 국면에서 좀 돌림이 나올지 되돌림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딱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특이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뭐 투신에서 잡아준다거나 외인들에서 뭐 매수량을 크게 잡아준다거나 이런 건 없죠. 이 종목이 시총이 3천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투신이나 외국인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잡아가는 그런 매수는 잘 안 들어옵니다. 거의 다 단타죠. 10만주 들어왔다 10만주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는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 종목을 움직여주는 주체가 움직였을 때 주가는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보존 엘스케어는 뭐 좋게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의 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큰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지고 조정을 받거나 쉬어갈 때는 거래가 잔잔한 모습들 하늘 뭐 매집의 과정으로 우리가 또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좋은 흐름들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이거 다 지우고 보면요. 최근에 이때도 그렇고 12월 7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25일 뭐 이럴 때도 그런데 여기서 희한하게 이제 거래가 들어와요. 한 2150원 언저리 근처에서는 희한하리만큼 반드 이 매수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 거래 들어온 자리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간 자리는 쉽게 못 깨거든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래 터진 자리 이런 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래 없는 흐름들은 의미가 없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자리는 쉽게 잘 지켜줍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추세를 다시 좀 되돌린 반등으로 통해서 추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보존헬스케어는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추세를 타야 된다. 아직까지 내일까지는 그래도 또 봐야 된다. 되돌린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돌려서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역시나 최대 갈 수 있는 자리는 저는 한 2600원대 265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전히 재료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가격만 저 자리에서 내일 좀 되돌려준다면은 보유자분들의 수익을 역시나 이제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역시나 다시 되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딱히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한번 올리고 한도가 계속 쉬고 한번 올리고 계속 쉬어가고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건데 지금으로서는 이 조정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반등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비보조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6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날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